이게 이제 본인은 공인이잖아요. 공인이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면은 이게 문제가 너무 커져 버린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떤 남자분 좀 사줄게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요? 남자분이 좀 어떨지, 앞으로 좀 어떨지 이런 것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 음력으로. 내가 매니저님이 이렇게 사주를 주기 전에 남자분이 주실 거라고 할머니가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이가 어린 거에 비해서 좀 문제 발생이 좀 많다. 지금 숨겨져 있는 이렇게 지금 폭로가 되지 않고 언론에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쳐져 있고 문제들이 조금 발생할 소지가 보인다. 내년부터는 좀 소식이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릴 것 같고 지금은 나도 모르게 지금 맨발로 뛰어온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우리 요즘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뭔지 모르게 앞으로 좀 문제 소지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만약에 선생님, 이 부분이 만약에 선생님 앞에 있다고 하면 어떤 걸 좀 가장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본인이 숨기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하면 대인관계랑 인간관계 그런 구설 그리고 내가 모르고선 저지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본인은 공인이잖아요. 공인이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면 이게 문제가 너무 커져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주먹도 좀 조심해야 되고 말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인간관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킬 수 있대요. 이게 그러면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기보다도 주변에서 뭔가 악용하거나 그런 느낌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매스컴에서 좀 크게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뭉개구름이 자꾸 보이거든. 뭉개구름이요? 네. 뭉개구름이라는 거는 이제 뭐 흡연이나 음...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분이 예를 들어서 네.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네. 아직은. 그래서 주변에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악용하거나 네. 이분의 유명세를 악용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럴 때는 네.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변은 익을 수록에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네. 인기상승이 있을수록에 본인의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고도 좀 조심하셔야 돼. 음... 사고라는 거는... 이 분은 누군가가 지켜줬던 사람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분이 없어지면서 좀 이렇게 자기 혼자서 막무가내로 달린 걸로 보여요. 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금 이렇게 너무 위치에 올라와있다 해서 너무 저기 하지 말고 한번쯤 되돌아보고 조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분은 좀 정체를 공개해 드릴게요. 이 분 그 정동원. 네. 네. 그 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사실 좀 여러 논란... 조그만 논란들은 좀 있었어요. 네. 뭐... 오토바이 관련해서라던지... 뭐 이런 논란들은 좀 있었는데... 일단 그것보다도 내년이나 올 하반기에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 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요거는 꼭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린 나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살 날이 훨씬 더 많은 아직 창창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논세를 봤을 때. 네. 이 분이 계속 이렇게 좋은 이 인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 네. 어쨌든 지금 정동원 씨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가수로서는 손색이 없어요.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가 지켜주고 할아버지가 지켜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경고망동 하지 않고 잘 달려왔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없으시면서. 이제 본인이. 본인이 앞장서서 옆에서 이제 서포터들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왔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조금 무슨 변화변동이 많이 생기면서. 그랬던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잘 이렇게 되돌아보고 간다면. 음색에서도 그렇고 가수로서는 손색 없을 걸로 보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들으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ite. 보 treasur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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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